이번 시간은 278페이지 제13장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279페이지에 보면 이건 시험에는 안 나오고 연역인데요. 2006년 1월 1일부터 실거래가격신고제도가 도입됐다가 양가로 이번에 보면 2014년 7월 29일 날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그전에는 공인융계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었죠. 그러다가 양가로 3번에 보니까 279페이지 2017년 1월 20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폐합됐습니다. 등이라는 말이 왜 들어갔냐면 외국인 토지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던 토지거래허가가 통폐합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고요. 280페이지에 보면 양가로 4번 주택임대차계약신고의무도 2021년 6월 1일부터 이제 전월세도 신고를 해야 되도록 밝혔습니다. 281페이지 용의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의정의 양가로 2번에 보면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그래서 부동산거래신고는 토지나 건축물만 신고하는 거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입주권, 분양권이 되겠고요. 3번 거래당사자란 부동산 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하고 마찬가지로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거래 신고는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신고해야 되고요. 외국인도 신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283페이지 신고의무자 보겠습니다. 신고의무자를 보면 거래계약 당사자는 실제 거래가 계획 등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 아니고 30일이죠. 30일로 좀 고쳐주세요. 오타네요. 오타 30일입니다. 283페이지 동그라미 기억에 60일 이내였는데 30일로 개정되었습니다.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계약일로부터입니다. 잔금일로부터가 아니라 계약일로부터가 되겠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되어 있는데 이때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말은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고서 제출은 단독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은 공동으로 해야 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자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그 다음에 지방공사 등 즉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단독으로. 원래는 거래당사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계약일방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디귿에 보면 283페이지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무료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원래는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되는데 한 명이 신고 나는 서명 또는 날인 못하겠다 하면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284페이지입니다. 중개거래입니다. 거래당사자 직거래인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한다고 했는데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계업공개사가 신고를 합니다. 거래당사자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계업공개사가 신고를 해야 되고요. 만약 공동중개를 해서 계업공개사가 여러 명이면 모든 계업공개사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신고 대상물입니다. 양가로 2번 신고 대상물을 보면 동그라미 1번 부동산 매매계약입니다. 이때 부동산은 용어적이가 뭐였습니까? 토지, 건축물이 부동산이죠? 매매계약입니다. 매매계약 자, 그 다음에 교환계약이나 승리의계약,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은 물론 뒤에 따로 신고하지만 교환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승리의계약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동그라미 2번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입니다. 공급계약 이것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근공, 도, 시, 빈산, 주, 댁 이렇게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입니다. 건축법이 아닙니다. 건축법이 아니라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공공주택특별법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영비법 순서대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교과서 284페이지 그 다음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그 다음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입니다. 주택법 그 다음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급계약입니다. 건축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급계약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이제 아파트 분양받아도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기억에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그 다음에 니언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영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경우 이런 지위의 매매계약의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 등 매매계약 부동산 등이라고 하면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입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계대상물이기는 하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처음 분양받았을 때도 공급계약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는데 건축법은 아니고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공도시, 빈산주택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285페이지 양가로 3번 신고기한과 신고관청인데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토지, 주택, 분양계약, 상가 및 토지, 분양권, 매매 등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때 거래계약은 원칙은 매매입니다.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은 제외됩니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을 계약체계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30일 이내. 30일 동그라미 하시고요. 60일에서 30일로 개정됐다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신고관청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부동산 등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 신고관청의 소재지 관할 시장,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을 줄여서 신고관청이라고 합니다. 신고관청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신고는 단독이 아니라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말은 신고서의 서명 또는 날인은 공동으로 해야 되고요. 제출은 한 명이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286페이지 양가로 4번 신고필정교보와 검인의제입니다. 동그라미 1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정을 지체 없이 밑줄 치십시오. 즉시가 지체 없이로 개정됐습니다. 지체 없이 발급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면 안 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즉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3근무 시간 안에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게 즉시입니다. 즉시가 더 빠른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체 없이 발급해야 되고요. 그래서 즉시에서 모두 2017년도에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해서는 지체 없이로 개정됐습니다. 동그라미 2번 거민의제입니다. 부동산 등의 매수인은 매수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필정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1항에 따른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추정하는 게 아니라 본다. 따라서 이제 실거래 가격 신고하고 신고필정을 받으면 거민받은 것으로 보니까 현실적으로 거민받을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농지 취득자익증명과의 관계인데 기억에 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 읍면장에게 농지 취득자익증명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농지 취득자익증명을 발급받았다고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면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사항 이거 신고해야 될 사항 단순히 암기해야 될 내용이죠. 우리 암기 프린터는 13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는 13번에 있습니다. 13번에 보면 암기 프린터 13번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실입주 여부 자금 조달 계획 그 다음에 실제 거래가격 그 다음에 중개사항물의 종류 그 다음에 계획공개사가 있을 경우 계획공개사 인적사항 그 다음에 계약일 그리고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그 다음에 조건 기한 그리고 소재지입니다. 중개사무소 중개 대상물 소재지 우리 프린터 13번에 보면 있죠. 부동산 등의 소재지 자 이렇게 아홉 가지를 신고해야 됩니다. 아홉 가지 이 중에서 입주계획 1번, 2번이 중요합니다. 입주계획 입주계획인데 이거는 이게 개정됐습니다. 옛날과 달리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인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됩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그 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인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법인은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계획과 실입지 여부를 신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인 법인 만들어가지고 미성년자가 서울에서 투기를 많이 했다 이런 게 뉴스에 많이 나왔죠. 그래서 탈세를 목적으로 1인 기업 1인 법인을 많이 설립했기 때문에 이제 법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 지역과 상관없이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1번 2번이 중요합니다. 비규제 지역의 경우에는 6억 이상입니다. 비규제 지역 즉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닌 경우에는 6억 이상인 경우에만 자금조달 계획 실입지 여부를 신고해야 된다. 자 우리 교과서는 286페이지 87페이지에 있는데 굉장히 복잡해졌죠. 공통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게 7가지입니다. 즉 입자 이거 빼고 실종 중개인 기소 7가지가 되겠습니다. 7가지를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86페이지 몇 밑에 법인이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인인 경우에는 287페이지에 보면 법인 기억 등기 현황 그 다음에 법인과 거래 상대방 간의 관계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번에 보면 거래 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이 당의 법인의 임원이거나 법인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나번에 보면 거래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인 매도 법인과 매수법인의 임원 중 같은 사람이 있거나 거래 당사자인 매도 법인과 매수법인의 임원 간의 친족관계가 있는지 여부 이런 것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제 편법으로 법인 설립해가지고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들이 하나 법인 만들고 아버지가 만들고 이렇게 해서 법인 간 거래하더라도 이제 임원이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287 동그라미 2번 주택지덕 목적 및 지덕 자금 등에 관한 다음 사항인데 법인의 주택 매수자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기억해 보면 주택지덕 목적 그 다음에 니연에 보니까 거래 대상 주택의 지덕에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 및 지급 방식 이 경우 투기과일지구에 소지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금조달 계획을 증빙하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로 인기정하는 증빙서류까지 투기과일지구는 증빙서류까지 제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임대 등 거래 대상 주택의 이용계획도 신고를 해야 된다 법인인 경우 그 다음에 3번 법인 외의자가 실거래 가격 6억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라고 돼 있는데 거래 당사자 중 국가가 포함된 경우를 제외한다 국가는 필요 없죠 자금조달 계획 같은 거 이거 3번이 또 이게 조금 누락됐는데요 매수하는 경우가 아니라 매수하거나 투기과일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지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국가 등 제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즉 법인인 경우는 6억 이상인 주택을 매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투기과일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지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자금조달 자금조달계획 그 다음에 자금조달계획 그 다음에 투기과일지구 소지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대상 주택에 본인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을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3번 다시 한번 보면 법인 외의자입니다 법인 외의자 법인인 경우는 무조건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실입지역을 자금조달계획 신고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법인 외의자 개인 자연인이 되겠죠 자연인의 경우에는 비기재지역은 6억 이상입니다 매수하거나 또는 6억이 안 되더라도 투기과일지구나 조정대상제기면 자연인의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과 실입지역을 신고해야 됩니다 자 28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맨 위에 표를 보면 자금조달계획 증명자료 제출 대상이 옛날에는 옛날과는 볼 필요 없고 2020년 10월 27일부터 이제 규제지역은 즉 규제적이란 조정대상제기나 투기과일지구를 말합니다 모든 거래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규제지역의 경우에는 개인은 6억 이상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 및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증명자료 제출은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되죠 증명자료 제출은 투기과일지구에 대해서 모든 거래에 대해서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규제지역은 모든 거래 비규제지역은 개인은 6억 이상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법인 거래 신고사항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신고사항이 법인 등기현황 그 다음에 특수관계 여부 주택지덕 목적을 신고해야 됩니다 그 밑에 박서에 있죠 박서 자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제출인데 주택법상 투기과일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을 해야 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매도인은 제출할 필요 없잖아요 매수인 제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비규제지역 6억 이상 주택거래시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신고관청에 역시 함께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289페이지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법인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1번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부동산 거래계획 신고수와 분리하여 원래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매수인이 제출해야 되는데 분리하여 제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매수인은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동그라미 5번 부동산 거래계획을 신고하려는 자 중 매수인 외의자가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계획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거래계약 체결로부터 25일 25일 동그라미 하십시오 25일 이내에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공해야 되며 이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별도로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25일 이내에 누구한테 제출한다고 돼 있어요 누구한테 제공하는가요 이거 만약에 중개거래라면 계획공개사한테 25일 안에 준다고요 자금조달 계획서를 그러면 계획공개사가 그걸 받아서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 하면 되겠죠 동그라미 6번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가 제출된 때에 신고필증을 발급받습니다 그럼 신고필증 없으면 등기도 할 수가 없겠죠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290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90페이지 5. 감사합니다.